하 오늘 회사 일찍 끝나서 너무 기분 좋은데 알파벳 젤리 팔아요 알파벳 젤리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알파벳 젤리 알파벳 젤리? 요즘 너튜브에서 얼마나 유행하는데 애들한테 이 젤리 사줌봐 애들이 엄청 좋아해 아 그래요? 집에 일찍 들어가는데 야 애들한테 젤리라도 선물할까? 그리고 이 젤리에는 특별함이 있다네 먹으면 아주 깜짝 놀랄 거야 깜짝 놀랄 맛이라도 있는 건가? 알았어요 그럼 하나 주세요 얼마요? 조선 대개입니다 3만원입니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얘들아 아빠 왔다 여보 나왔어? 아빠 오셨어요?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아빠 오늘 설마 땡땡이치신 거야? 아 그런 건 아니야 어휴 우리 리아 친구들이 왔니? 안녕하세요 수영아 아저씨 요 안녕하십니까 수영아 아저씨 아이 그래 그래 니네 잘 왔다 오늘 아저씨가 아주 맛있는 걸 사왔거든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사온 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 유행이래 알파벳 젤리 우와 이건 요즘 유행하는 알파벳 로우잖아 이거 젤리로 나왔다고? 엄청 맛있겠다 아저씨가 정말 트렌드를 아시네요 요즘 이거 엄청 유행이라고요 자 그러면 모두들 각자 하나씩 먹어볼까? 그럼 저부터야 저부터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 아니야 어른들부터 잡수야지 아시는 거구나 맞아 맞아 늑대가 웬일로 옳은 말을 하네 늑대는 아주 어른에 대한 공경이 대단하구나 자 그러면 엄마부터 먹어볼게 엘 나는 엘 어 그럼 나도 하나 이렇게 좀 집어볼까? 어떤 게 나올까? 어떤 게 나올까? 어떤 게 나올까? 오! 나는 아이가 나왔네 아이 맛있겠는걸? 다 왔을 때 잘해 어이 쪼끄만한 게 어딜 우리 하늘같은 오빠들이 안 먹었는데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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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야 잘했어 잘했어 엠 맞아 이 쪼끄만한 게 어딜 때? 어 뭐래? 오빠들 같아야지 오빠 대접을 해주자 나 먼저 먹을 거야 아이치 어? 나는 원 와이 음 그러면 어떤 걸 좋을까? 쭉 뒤져볼까? 그래 나는 바로 이가 P G 오 나는 R R 역시 이제 마지막은 내가 장식할 차례인가? 피크로 밑대야 오우 나는 T로 먹어야지 D 아 그러면은 모두들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 말해줘 음 음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내 거는 마치 블루베리 맛있구만 음 내 거는 소다 맛 소다 맛 음 음 음 제 거는 엄청 새콤 내 품에 음 오렌지? 오렌지 맛? 음 음 제 거는 사과 맛이에요 사과 맛? 음 어우 제 건 맛이 좀 없는 게 아침 햇살맛 젤리 같은데요 아침 햇살맛이 도대체 뭐야? 아? 음 음 근데 뭐야 특별한 일인데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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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몸이 갑자기 어이 이거 왜 이래? 아아 아아 어 어 도대체 내 몸이 왜 이렇게? 내 몸이 알파거스였잖아 어? 내 몸을 알아서 왜? 내 몸 왜 이래? 왜 이러지? 응? 쥐? 왜 이러지? 아저씨 뭐지? 뭘 모르게? 노루루는 Y가 되었네? 아니 내 몸이 왜 이러지? 내 몸이 왜 이러지? 와! 모두들 모였잖아! 이 녀석들 애니메이션에서 다 봤던 친구들 이러구만. 무슨 말인지 알지 리아야. 어 그렇지 알지. 우리가 못하면 알지. 알지. 잠깐만. 그런데 다른 알파벳 친구들도 우리 집에 왔다는 건. F괴물도 우리 집에 왔다는 거 아냐? F괴물은 다른 알파벳 친구들을 잡아먹을 텐데. 에이 설마 F가 둥근에서부터 여기까지 왔겠어? 에이 설마 F가 왔겠어?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F가 여길 어떻게 와. 말이 진짜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. 아이 아닐 거야. 에이 설마 F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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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thod 이이이이이이 리하야 여기랑 더 안전할 거야 아잉 리하야 아니 모데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를 포함한 앨범의 친구들이 모두 납치를 당했어 이거 어떡해 에스트는 동굴에 사는데 그곳에 가면 아빠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는 어딨는지 모른데 그걸 어떻게 찾지?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지 합체! 오빠가 합체에서 진도가 되었어 여기 있었구나 이쪽으로 가서 찾아보자 근데 너무 머니까 안 되겠다 내가 자동차를 만들게 카드 옆으로 좀 가봐 너무 좁잖아 아니 어쩔 수가 없다고 좋아 출발이다 터 여기가 동굴 얘 좀 잘 모르겠지 킨 체nymi 체 lifesin 좋아 얘들아 들어가자! 애프가 속에 앞에 있어! 우리 친구들을 돌려줘 애프! 살려줘! 살려줘! 면 안 되겠다!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어! G, U, N 합치다! 오케이! 쏜다! 쏠 수 있어! 쏠 수 있어! 쏘지마! 나는 그냥 친구가 필요했을 뿐이라고야! 이제 한 명만 더 모으면 나도 친구들이 생기는 거였다 애프! 그럼 내가 필요했던 거였니? 내가 친구가 띄워줄게 정말이냐 애프! 그렇다면은 드디어 나도 친구들이 생겼어! 애프 어 E N B FRIENDS 니가 애프한테 친구가 된 거 같다 잘했다 우린 전부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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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데려 들어왔어 어? 어? 내가 애프랑 친구가 됐더니 다시 원래대로 모습 돌아왔잖아! 우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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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베슈 된 이유가 에프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지 않을까? 음 에프야 친구들이 생겨도 좋겠다 이제 잘 지내고 자기도 괴롭히지 말고 우린 가볼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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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